집에 아무도 없고 진짜 나 혼자 맨날 집에서 안먹고 근데 제가 동생이랑 먹는 거 있잖아요 동생이 되게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더 혼자 먹는 걸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영상 중에? 역시 먹는 영상은 사운드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면이 없나? 면이 없나? 응 대박 내 빵 한 방 저도 그냥 다 먹고 싶어요 다 먹고 싶어요 다 먹고 싶어 다 먹고 싶어 다 먹고 싶어 다 먹고 싶어 오지바를 저 뭐했고 오레오레 제가 요즘 오지밥처럼 지고 싶어요 우울하고 진짜 야구하고 있는 건가 싶고 하시면 안 그래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오지밥을 보면서 다 먹고 싶어요 으윽 아 아 어제 친구가 휴가 나와서 저희 집에서 놀았거든요. 저희 동네에서 놀아... 아니 제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거든요. 수분크림 사온 거 팔. 엄청나죠? 숙제 아니고요. 군대 휴가 갔다 와서 휴가 나와서 준 거예요. 7개. 고마워. 잘 쓸게. 아 배불러. 시끄려. 제가 카페 가서 넷플릭스나 볼까 하고 노트북을 챙기려고 했는데 너무 무겁네요. 그냥 집에서 봐야겠어요. 친구를 안 만나는 저의 하루 일상은 진짜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진짜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랑 유튜브만 보거든요. 재미가 없는 거예요. 일상이. 하늘은 예쁘고 날씨는 좋은데. 할 게 없어.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일은 해야 되는데 찍을 것도 없고 혼자 노래방이나 갈까봐요. 또 이따 봐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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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먹나 봐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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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